호라씨, 지난번에 이모집에서 인사하려고 했는데 일찍 갔더라? 왜 그렇게 서둘러 갔어 그게 일이 좀 있어서요 응, 그래 앞으로 이모부 때문에 이모집에서 종종 보겠네 아니요, 그럴 일 없거든요 아니 왜? 왜? 그날 이모집에서 뭐 기분 상한 일이라도 있었어? 저기요 근데 왜 아까부터 자꾸 반말이세요? 우리 이모부가 자기 아빠면 우리가 피를 나눈 친인척 관계대 아니지만 내가 서혈상 언니 뻘 되지 않나? 이모님도 무례하기 짝이 없더니 어쩜 조카분도 이렇게 이모님을 아주 빼다 박으셨네요 뭐라고? 뭐야 오늘 생방이니깐 실수하지 말고 잘해 사고만 쳐봐 내 걱정 말고 커팅이나 잘 넘기세요 생방 커팅 해봤나 오늘? 말을 말자 말을 섞지 말아야 돼 준수씨 같이 가! 준수씨 어제 준수씨가 찍은 카메라 말이야 거기 우리 옛날 사진 많이 들어있더라 왜 준수씨가 우리 말이 안고 있고 내가 준수씨 뒤에서 백허가고 찍은 사진 기억나? 그 사진 보니까 막 뭉클해지는 거 있지 그때 우리 진짜 좋았는데 중고라! 아니 이렇게 라고 travers다 달 고만덕 그 할 Beispiel 바꿀 두iggly 이렇게 저기 raz 여기